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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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다 뭐야? 하하하 아 우리 형 진짜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 아우 진짜 미치겠어 저기 다 뭐야 바닥에 다 아하 아 죽을거야 하하하 지겨 저렇게 처리머리라도 야 우리 이걸로 게임하자 무슨 게임? 재밌는 게임 재밌는 게임 와 저게 다 뭐야? 장난감 좀 게임 장난감 총 게임 장난감 총으로 타깃을 쏴서 넘기면 그 넘기는대로 상품을 가져가는거야 으아악 으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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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좋지요 근데 내 총은 총? 뭘 그런거 걱정해 우리 총 부자야 총 부자 으아하 으아하 미쳤어 으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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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진짜 멋지다 근데 이 총 다 어디서 났어? 손오공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어 우와 그 정도야 오마이비키? 우와 제품을 여섯 박스나 보내주셨어 내 몸 크기만 한거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재밌게 갖고 놀게요 아 재밌다 재밌겠지 이것도 멋있어 봐봐 오 아 우와 누나 이거 봐 이거 봐봐 엄청 멋있어 이야 빵야 빵야 음 그럼 난 무슨 총으로 해야될까? 오 이거 좋은데? 오 엄청 세 이걸로 정했다 우와 나는 이걸로 정했다 이겨주겠다 오 내가 다 따주겠다 내가 다 가지고 할거야 자 그럼 준비 시작 시작 자 그럼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해 안나면 된다 신나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이씨 졌어 예스 내가 먼저 그래 너부터 해라 조심조하고 쏘세요 오 예스 파이프 내꺼 와 나도 파이프 팝이 갖고 싶었는데 이게 이게 에 예스 이 파이프 팝이는 내꺼다 예스 다음은 내 차례지 난 저 킨더 초콜릿 먹을꺼야 이거 저거 진짜 맛있는데 저건 내꺼다 이야 어 와 킨더 초콜릿 완전 좋지요 다음은 내 차례 내 목표는 트리플 파워 푸시퍼래 내 목표는 트리플 파워 푸시퍼래 예스 다이세 다이세 제리다 제리다 이거 너무 재미다 개 takeaways 재밌지 다음은 나 이번엔 2초로 해야지 이번에는 스폰지밥 고 오우! 오! 재밌다! 음 스폰지 봐 걸렸다! 오오키! 야! 우와! 재밌다! 나중에 서랑 텔랑도 마치와서 해야지! 오우! 그때는 그걸로 해줘 봐! 풍선껌 부는 말랑이! 아 그럴까? 풍선껌 부는 말랑이로 게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눌러 눌러! 좋아요 5000개가 넘으면 풍선껌 부는 오리, 공룡 다 데려올게! 진짜? 어! 어! 그렇구나! 제발요! 저 풍선껌 부는 말랑이 진짜 제발 한 번만 보고 싶어요, 제발! 하하! 길길길길길길길! 좋아! 오늘도 신나게 장난감 총 갖고 놀기! 대! 성공! 아우 깜빡 졸았네 애들이 학원에 다 갔나? 비키야! 레우나! 이게 다 뭐야? 이렇게 어지르고 하나도 안 추우고냐? 야! 오리온 오비키! 리오나! 이거 먹어봐! 체리! 체리! 우와! 이거 이모가 보내준거래! 먹어봐봐! 맛있대! 우와! 체리! 체리다! 한번 먹어보겠습니다! 아니 이 맛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섞여있어 엄청 상큼한 맛이야 이거 이모가 보내줬으니까 나중에 이모 만나면 고맙습니다 해 엄마! 이 체리 엄청 맛있어 맛있지? 엄마는 시다 나 이런거 처음 먹어봐 리온이는? 체리 처음 먹어보니? 체리라고는 그 후르츠 칵테일 안에 있는 것 밖에 안 먹어봤는데 아 그 통조림에 있는거? 그거는 체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체리야 이게 진짜 체리야? 이게 진짜 체리야? 우와! 나 이렇게 맛있는거는 한자리에서 다 먹을 순 없지 오바키 누나 오기전에 내가 다 숨겨놔야겠다 으아 으아 음.. 어디다 숨기지? 여기다가 살짝 숨겨놔 아무도 못찾겠지? 에헤 깜짝같아 비닐 보무지로 비닐 보무지로 비닐 보무지로 여기다 숨겼어 아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되겠지? 아 이 체리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놔야겠다 찾는 즉시 드시오 이 체리 예쁘지?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얌얌 이제 아무도 못찾겠지? 재미있다 태권덕은 갔다와서 하나씩 찾아 먹어야지 태권덕은 늦겠다 빨리 가야겠다 히히히 코 앗 어 저 위에 맞았다 잘 쏘지? 뭐야 오비 키잖아? 오 박스애인이네 야 너 그 장난감 총 쏠 질이나 아냐 나 굉장히 잘 쏘지 나 명사수야 명사수? 나는 저 날아다니는 새도 맞출 수 있어 날아가는 새도 맞춘대 비웃어? 그럼 대결 한 판 하던가 우리 집에 사격판 있는데 대결 한 판 할래? 사격판? 날도 더운데 실내에서 사격 좋지 우리 크게 걸고 내기 할까? 크게 걸고 내가 지면 여기 있는 말랑이 다 건다 오 그래 내가 지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다 건다 그래 말랑이 걸고 해 야 좀 따 오리지 마라 그래 나도 집에서 장비 정비하고 너네 집 간다 딱 기다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도망은 무슨 갖고 있는 말랑이 다 뺏어버릴 거야 어? 오비키 친구 오는 소리다 응? 어? 문이 열려 있네? 내가 오는 줄 알고 미리 열어놨나 보지? 야 오비키 오비키? 야 오비키 아무도 없어? 뭐야? 비밀 보물 지도? 한다는 게임이 이건가 보지? 총싸움으로는 안 될 것 같나봐 숨지 말고 나와 오비키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비겁하게 숨어서 게임하자 이거지? 다 찾아주지 까짓 거 보물 찾기 어디 보자 여기가 싱크대고 냉장고 식탁? 그렇다면 식탁이 휴지인가? 이 안에 있단 말이야? 어? 여기 있잖아? 봤지 오비키? 아주 놀랬을 거다 어? 근데 여기 찾는 즉시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? 룰인가 보지? 그래! 룰도 잘 지켜서 너가 찍소리 못하게 해 주지 체리 오랜만에 먹어보네 맛있잖아 다음 것도 다 찾아주지 다음 것도 다 찾아주지 어? 저기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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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 어? 어? 다음은? 이거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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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? 어? 또 찾았다? 어? 어? 찾는 즉시 드시오 아! 다 틀었다 만세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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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쌩 박쌩 뭐야 오비키 너가 숨긴게 아니야? 체리 체리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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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체리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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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? 어? 박쌩은 나네 도움을 찾기 지도가 있으니까 어? 아이! 내가 도움을 지도를 여기다 놨네 어? 여긴 또 내 체리 어딨어? 아! 아! 여기 있는 내 체리도 어딨어? 범인 누구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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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쌩이 누나 누나가 낸 체리 먹었지 체리? 나 체리 보지도 못했어 어? 어? 근데 왜 입에 빨간색 묻어있어? 내 체리 먹었잖아 이거 체리 아니거든? 이거 내가 입술 깨물어서 피가 나는 거야 아! 박쌩이 누나가 내 체리 먹었어 내 체리 그래! 내가 체리 먹었다 여기 찾으라고 해놓고 보는 즉시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먹었지 내 체리 내 체리 야! 여기 한 박스 더 있네 오리온 이거 먹으면 돼 어? 한 박스 더 있어? 우와! 체리다! 야! 박쌩이 진짜 게임 시작하자 흥! 좋지 이제 진짜 게임 시작하는 거야 다음 화에서 사격 게임 누가 이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이길 것 같지? 나한테부터 그게 답이야 너 내 사격실력을 못 봐서 그래 웃기는데 맞죠? 제 사격실력 봤죠? 누가 길고 짧은지 대보자 그래! 아무튼 나는 체리 보물찾기 게임하기 대성공 우와 응? 오 진짜? 우와 대박이다 이히히히히히 이뻐 똥이다 똥 손으로 똥 밟았다고 오비 키우는데 놀래켜줘요 재밌겠다 뿌 으아아아 똥이네 똥 푸시업 하려고 했는데 손으로 똥 밟았다 똥 똥 뿌 우와 이거 멜팅 또르르? 뭐야 알잖아? 우유에 사루를 녹는 거 알지 알지 너네 집에 뜨거운 우유 있냐 뿌? 있지 있지 우유에 사루를 녹는 거 해우지 뿌 새우 오우 우유 완전 뜨거워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겠다 우와 내가 검은색 할 거야 나 검은색 초콜릿 좋아해 그러라 하나 둘 셋 하면 넣는 거야 준비 준비 오케이 맛있겠다 뿌 하나 둘 셋 안녕 똥 반응이 나온다 오 됐다 됐다 우와 우와 마시멜로다 오 오 적었다 이제 이제 되는 건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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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가 다다다 뿌 우와 엄청 신기하네 다 녹았어 우와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달콤해 오 나도 먹어볼래 음 맛있잖아 오 엄청 신기하네 헉 음 맛있어 마시멜로 우와 달콤해 마시멜로를 건져서 음 쫄깃해 엄청 맛있네 여기 있는 마시멜로를 이렇게 떠서 음 엄청 쫄깃쫄깃해 음 맛있다 뿌 우리집에 이거 만드는 거 있어 이걸 만들어 어 코코아밥 만들기 세트 오 여기 선물박스 있어서 선물하기 해도 돼 이쁘다 꾸미기도 되잖아 어 마지막에 꾸미기도 하면 더 예뻐 너가 나한테 또르르 줬으니까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라 어이 좋지요 다 만들면 반정이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히 남반장 초콜릿 좋아하는데 만들어서 줘야겠네 그럼 멜팅 이거 뭐라거지 코코아밥 만들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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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화이트 초콜릿으로만 만들자 좋아 나와도 화이트도 좋아 으 초콜릿을 다 녹았으면 이틀에 부어줍니다 초콜릿을 부어서 이렇게 좌우로 돌려주면서 굳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만들어줘 오 오 반장아 너 지금 어디야? 30분 뒤에 잠깐 놀이터로 올래? 이 상태로 굳었지? 그런 다음 이걸 잘 떼줘 오와 오와 잘 떼진다 이렇게 살살 뒤집으면 오 이게 말랑말랑해서 잘 된다 성공 오오 뭔가 금방 부서질 것 같은데 또 반단한 초콜릿 케이스다 오우 폭신폭신 너무 귀여워 숨사탕 같아 뿌 마시멜로우 까서 줘봐 야 넣게 그래 뿌 벌써 이쁘다 우와 이 안에 코코아 가루도 넣어주고 좀 많이 넣을까? 이 정도? 넣어주고 뿌 근데 이거 뚜껑 어떻게 덮어? 뚜껑 덮을 때 여기 중탕기기에 있는 초콜릿을 삭 발라서 붙이기 콕 으악 잘 붙여야 돼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은 초콜릿을 잘 메꿔주면서 칠해주면 되지요 오 나 좀 한다 유튜브 좀 많이 봤지 좋아 이제 꾸미기 꾸미기 좋지요 예쁘게 꾸미기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오우 예쁘다 스파클링 붙이고 어 하나도 안 붙네 하나씩 붙여야겠다 우와 진짜 예뻐 예쁘게 오우 잘했다 뿌 아 너무 많이 뿌렸잖아 근데 예쁘다 뿌 후 다 됐다 우와 오우 또 뿌 오우 오우 예쁘다 예쁘게 포장해서 오우 너무 예쁜데? 맞아 너무 예쁘다 뿌 고마워 미키 나 이제 간다 갑자기? 그래 가라 어 나 약속이 있어서 간다 뿌 어 그래 잘가 아 하아 남벤장 너 어디냐 나 지금 놀이터인데 어 그래 그럼 거기 딱 가만히 있어 코코아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 남벤장이다 아 남벤장이다 흐흐 이게 뭐야 어 뭐야 양 갈래? 자 선물 코코아 밤이야 뜨거운 우유에 이거 넣으면 엄청난게 쏟아지지 뿌 오우 나 주는 거야? 이거 어디서 났어? 내가 만들었지 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했어 오우 너 재주도 좋다 아우 양 갈래가 먼저 천수 쳤네 아우 짜증나 아아 남 뱀장 나 너무 추워서 갱집 간다 나중에 학원에서 봐 빠 오우 어 뭐지? 에이 고마워 뭐해 ㅋ 나 안녕하십니다 우왕왕 죽 써서 개 좋네 으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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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왜왜 왜 왜? 나 똥 밟았어. 똥 밟았어. 똥 밟았어. 뭐? 똥? 야야야야야야. 그냥 들어오면 어떡해. 야 똥 밟았으면서 나가 나가 나가. 나 어떻게 해서? 똥 밟았잖아 똥아. 내 발바닥에 똥 있어 지금. 넌 어떻게 똥을 봤냐? 나는 오늘 똥 먹었는데. 똥을 먹어? 왜 똥을 먹어. 이거를 따라들여서 녹이라도? 예쁘지 않아? 어떻게 되든가 어머 이게 뭐야? 가만히 두면 돼? 어? 뭐야? 마시멜로우잖아? 신기하잖아? 신기하지? 먹어봐 맛있어. 맛있겠잖아? 음 맛있잖아? 초콜릿 마시멜로우 같이 먹어봐야지. 음 맛있어? 잘 만들었네. 내 자신 칭찬해. 좋아. 오늘도 신나게 코코아밥 만들어서 선물 주기 대, 아니 약간 성공. 왜 나한테 주는 건 약간 성공이야? 약간이니까 대성공하면 안 되지. 너 추글래? 와이프 점프! 여친을 구매하세요? 뭐라고? 여친을 구매하라고? 뭐지? 눌러볼까? 구매하기. 이상형 얼굴 고르기? 오 이상형 얼굴 고르라나 본데? 아 그렇다면... 설화 누나 눈 단발좌에? 어? 설화 누나 코! 그 다음 마지막 입! 좋았어! 와 여친 얼굴 완성! 설화 누나다. 해! 깨깨깨! 어? 이름을 입력하시오? 백. 설. 아 백. 설. 아 백. 설. 안 돼. 잘못했다. 아 백. 설. 2.로 잘못 썼잖아.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. 아 백. 설. 2.로 잘못 썼는데. 뭐 게임 캐릭터가 생기는 거겠지. 케케케! 게임해야지. 좋지요. 어? 누구세요? 어? 누구세요? 어? 설아 누나! 안녕 난 너의 여자친구 백설이. 아 백설아 누나 반가워. 에이! 케케케! 들어와 설아 누나 백설 2 아 맞다 백설 2 누나 일단 여기 앉아 누나 누나 뭐 마실 거 줄까? 좋지요 누나 좋지요 좋지요 어 좋다 마실 거 어 근데 여기 어떻게 왔어? 택배 파이소 택배로? 아 그렇구나 누나 슬라임 좋아해 슬라임? 이런 게 슬라임이야 어제 새학기 물건 사러 갔다가 이런 걸 발견했지 재밌겠지 해볼래? 아 진짜 소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누나 누나 그 손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손 씻을게 누나 누나 백서리 누나 잠시만 잠시만 이 방에 들어가 있어 리운아 근데 비키는 방에 있어? 아 아니 방엔 절대 들어가는 안돼 어 왜? 아니 오바퀴 누나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 너네 정말 웃기다 웃기지? 어쩌지 설아 누나 마주치면 큰일 나는데 빨리 환불해야겠다 근데 이거 뭐야? 슬라임이 있었어? 아 그게 원래 슬라임이 왜? 뭐가 있어? 빨리 환불하기 환불하기 어 환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리운아 괜찮아? 어 누나 미안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무슨 말이야? 아 그 방금 본 사람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 방금 사람? 여보? 방금 못 봤어? 아무도 없었는데? 뭐야 너 왜 그래 무섭게 어 그래? 아 이상하다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약간 공포다 아 그러네 여자친구 환불하기 대성공 어 잠깐 근데 안 보였다고? 뭐지? 어? 아 실수했네 어 지워야 되는데 망했다 아 아니지 고데기로 지우면 되지 와우 에에 고데기로 지워진다고? 에 설마 그거 지워졌잖아 잘 봐 지워진다 이 크림들 뜨거운 거 사용할 때 조심조심 잘 봐 하나 둘 셋 쑥 지워지지 말끔하게 우와 진짜 지워지네 이거 실화임 완전 신기해 신기하지? 귀여워 비키 이렇게 그린 거 다 지울 수 있어 봐봐 하나 둘 셋 쑥 오 오 오 진짜 다 지워지네 와 지우개 같다 요즘 이게 해외 틴톡에서 유행이잖아 이제 펜도 파이트 없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 옷에다가도 해볼까? 엥? 옷에다가 한다고? 어 옷에다가도 해 한번 볼래? 응 응 뭘 그리지? 아 예쁘게 꽃을 그려주고 머리 위에 하 짠함에 짜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예쁘게 꾸며줍니다 별 반짝반짝 별 반짝반짝 빨간색으로는 빅하트를 그려줘야겠다 빅하트 슈오 오 저게 뭐야 엄마한테 혼났다 혼났다 안 지우면 어떡해 에에에에에 지워져 지워져 진짜? 지워져 봐봐 이번엔 다리미로 여러분 다리미 사용할 땐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하나 둘 셋 샘 사라졌지 오 신기해 따라서 지워볼까 꽃도 지워주고 하트도 지워줍니다 오 진짜다 오 신기해 틱톡 찍어야지 틱톡 키키키키키 이 펜은 아이론 펜으로 옷을 만들때 수정할 때 쓰는 그런 수정용 펜이에요 디자인하는 표시 목적으로 만들어진 펜이기 때문에 지우개가 들어있고 또 자유롭게 지울 수가 있어요 아이론펜으로 하지 않고 다른 펜으로 하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꼭 이 펜으로만 사용해주세요 키키키키 오비키 좋아 나도 해봐야지 키키키키 무슨 옷으로 하지? 엄마 옷 중에 이걸로 해야지 키키키키 이거 엄마 옷인데 여기다 장난치겠다 키키키 무슨 글인지 방구방구 뿡뿡 써야지 내 유행어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키키키키 키키키키 내 얼굴 그리고 네 꼬불머리 키키키키 멋지다 키키키키 이제 지워볼까?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쇼 어 뭐지 왜 안돼 물이 약한가 다시 이번엔 좀 더 오래 해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뭐야 안되잖아 아 나 죽었다 엄마한테 죽었다 봄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그대와 처음 만났던 헛 아 나 죽었다 어떡해 엄마 왔어 나 어떡해요 김도 저 죽었어요 뭐야 방에 있었어 아 왜 뭐하고 있었어 뭐야 저거 저게 뭐야 저거 옷에 낙서했어 오리온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지워지는데 원래는 야 옷의 얘기다 뭐야 아이 진짜 으아아아 낙서할 데가 없어서 옷에다가 낙서를 해? 응? 아니다 원래는 지워지는데 원래 다리미로만 지워지는 펜이 있는데 다른 펜으로 했대요 뭐하고 뭐라고? 아우 머리야 옷을 다 버려놨네 아우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해 뭐가 좋아 하나 둘 펜으로 쓰고 못 주기 대성공 아우 별게 다 대성공 진짜 으아아아아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사랑하는 중